마다가스카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밀림 깊은 곳, 맹수들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했지만 호랑이 또한 상처가 나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호랑이가 풀더미에 상처를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풀의 정체는 뭘까요? 호랑이가 상처를 문지르는 데서 호랑이풀이라는 이름을 얻은 병풀 연구결과 병풀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성분은 탁월한 진정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상처치료 연구에도 병풀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풀을 일정량 이상으로 넣으면 의약품이 되고 이하로 넣으면 화장품이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화장품들은 그 함유율이 미비했는데요 여기 병풀을 듬뿍 넣은 화장품이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애터미 더마 리얼시카 라인 더마 리얼시카 라인은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병풀 핵심 성분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해내면서 단 한 방울에도 강력한 진정과 보습의 힘이 담기게 됐습니다 또한 모든 성분을 자연에서 찾아낼기에 더욱 안전하게 당신의 민감한 피부를 지켜드립니다 애터미 더마 리얼시카 한글자막 by 한효정